북모가 살해당한 이 시점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이때 의병은 주로 지방의 양반들이 일으킵니다. 양반들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이강연도 지방의 양반이었으니까 이 의병의 대열에 합류하죠. 이강연은 을미사변이 일어난 다음에 초에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문경으로 의병을 진압하러 군대가 오니까 이 군대를 지휘한 사람들을 잡아서 효수를 하기도 하고요. 주변의 다른 의병 부대와 힘을 합치기도 해요. 마침 문경 바로 위에 제천에 유인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병장이 있었는데 유인석의 제자로 들어가서 유인석 부대의 선봉장이 되어서 전투를 벌입니다. 문경, 수안보, 조령 이런 데에서 이강연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유인석 부대에 합류했으니까 일본군을 더 압박할 수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이때 초기 의병은 아주 마음은 앞섰는데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이래서 시간이 갈수록 관군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유인석 부대도 그렇고 이강연 부대도 그렇고 1890년 4월에 제천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요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의병들이 활동을 해도 일본은 더 악독하게 침략을 하는 거고. 네, 맞아요. 일본의 조선 침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을미사변이 있고 또 11년 뒤에는 또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07년인데요. 이것보다 두 해 전, 1905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산 늑약이 체결되죠. 이 을산 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것이다,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해이그로 특사를 파견한 일이 있습니다. 해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외교권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황제 폐위라는 거 진짜 화나는 일이죠. 아니, 왜 남의 나라 황제를 지들이 잡고 그렇게... 맞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분노하죠. 서울에서는 고종 황제 퇴위에 반대하는 군중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군중 시위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기회에 대한제국의 군인마저 해산시켜야겠다 해서 군인 해산령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군대마저 사라진 셈이죠. 고종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 해가 정미년이라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정미의병은 그 이전의 의병들과 아주 다른 특징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대한제국 군인들이 거기에 합류했죠. 그렇죠. 뭔가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의병 부대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병 부대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의병들이 이제 군인들처럼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뭔가 체계가 좀 바뀌겠네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군인의 모습을 갖는다.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까지는 의병이 일어나면 이 의병을 진압하라고 대한제국 군대가 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과 대한제국 군대가 같은 나라 사람끼리 총부를 들이대는 일이 생겼는데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 편에 서니까 의병이 일어나면 일본군과 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의병 부대를 양반들이 지휘했는데 평민 출신 의병장이 출연한 거예요. 여기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 저분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태백산 호랑이. 저는 어렸을 때 김천기 감독 그 시절 때 만화가 저기 있었어요. 신돌석에. 저분 다른 만화가. 맞다. 평민 출신이었지만 전투력 하나만은 그 당시에 최고였던 의병장입니다. 자, 이렇게 정미 의병부터는 그 이전의 의병이 뭔가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의병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정말 우리는 싸우는 의병, 군대야.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전국에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강연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강연도 고향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킵니다. 1907년에 단양군 영춘면이라고 하는 데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마침 제천에서 민금호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제국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합류하면서 이 의병 부대의 전투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1907년 7월부터 1908년 6월까지 1년 동안 단양, 제천, 충주, 지금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접경지역 여기에서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이강연 의병 부대는 이강연이 양반 출신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